자 535번 같이 봅시다 자 although i understand how those drinks help worsen the problems of obesity and diabetes based by our youth 문장이 기니까 좀 끊으면서 해봐야 되겠죠 자 although 절이 여기서 시작한거죠 although i understand 비록 내가 이해는 하지만 how하고 what에서 how는 뒤에가 완전해야 되고 what은 뒤에가 불완전해야죠 주어나 목적어 이런게 뭐가 없어야 되요 자 그러면 그러한 음료들이 주어 help worsen 동사가 되겠죠 자 악화시키는 것을 돕는다 그러면 결국 이럴 때 help의 의미는 약이하다 원인이 되다 라는 의미가 되는거에요 악화시키는 걸 약이한다 악화시키는 걸 돕는다 뭐를 그 비만과 당뇨의 문제들을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네 얘가 사명식 완전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문제는 how가 답이 되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러한 음료들이 어떻게 어떻게 요러한 문제들을 악화시키는 것을 돕는지 내가 이해는 하지만 자 그 다음 뒤쪽은 당연히 동사 자리는 아니고 그럼 이제 수식 들어가는 분사 자리여야 되는데 뒤에 by 가 있다 보니까 faced 가 답이 되어야 되요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 어린 아이들에 의해 어린 아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에 의해서 마주된 요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악화시키는 돕는지만 그 다음에 여기는 worth는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왜 help 동사는 help는 3형식 에서 목적어로 쓰이는 투부정사 에서 투 생략하고 동사 원형만 쓰는 원형 부정사가 가능해요 투 생략하고 원형 부정사 가능 원형 부정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투부정사에서 투 빼고 동사 원형만 쓰는 거를 원형 부정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지만 자 we must not forget 얘가 전체 문장 주어네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절을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program 대절의 주어예요 자 체육 프로그램이랑 스포츠 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들이 학교 예산으로부터 매년 잘리고 있다는 것을 자 여기가 주어인데 얘가 당연히 답이 되어야 되겠고 여기가 동사 자리가 되는 거예요 빅만 들어가서는 동사가 될 수 없잖아 그지 are being trimmed 이러면은 진행 수동태 현재 진행 수동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현재 진행 수동태 잘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됐은 앞에 콤마가 보이죠 그러니까 계속적 관계사가 된 거예요 계속적 관계사는 됐을 쓸 수 없죠 그러니까 위치로 바꿔줘야 되고 됐 금지 위치로 바꿔야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또한 비만과 당뇨를 이 예방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매년 학교 예산으로부터 잘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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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